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제27기 시창작과 15주 과정 수료식이 6월 19일 오전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17명의 수료생 중 가평 출신의 김태훈 씨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태훈 씨는 상면 율길 1위에 거주하며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길을 거닐던 한 여성 시인의 권유로 시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과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용기 내셔서 도전하셔서 시창작과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수료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가평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가평 내에서 많은 것을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태훈 씨가 수석부의 정황을 맡고 같이 가평군의 농민 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제목 노송 세월의 무게에 부를만 하거늘 그는 언제나 꼿꼿하였다. 풍상의 아픔에 떨굴만 하거늘 그는 옮겨진 숙박물을 놓지 않았다. 가평문의협회에 좋은 시인들이 많고 좋은 문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지원하시면 충분히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21년에 등단을 하고 21년 2학기 때 왕박사 치과의사라는 첫 시집을 냈어요. 이렇게 이 집을 오늘 출간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아빠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해낼 것이다. 해가지고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겠다고 다 참석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하늘포목점이라는 책을 우리 김태훈 선생님도 앞으로 책을 내실 거고 제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저의 감성을 풀어서 이렇게 시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동적이고요. 시를 볼 때 하나의 작품이 나온 것 같아서 보람이 있습니다. 김태훈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